봤어요. 괜찮아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은 글자에 흔들리는 차장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그만 울어. 잃어버린 선사람도 흐르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이는 진짜 호흡이 안 맞네요.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탄 소년단 우리 원래 뭐 보였지? 남 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이제 유닛을 결성한다고 중대 발표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 이제 전강 프로젝트상으로 결성된 유닛인데 어떻게 결성했죠, 지시? 아무래도 그때 뭔가 이렇게 저희가 컨텐츠를 하나 찍다가 남준씨가 저에게 V LIVE를 추천해 드렸고 이제 진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제 이런 저의 배려에 추천이었죠. 그래서 저도 남준씨를 보고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저희 유닛이 또 결성되게 되었죠. 우리는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VT21 바로 RJ와 코야죠. Let's get it. 근데 저는 얘는 RJ가 아니라 RK라고 RK의 동생입니다. RK. RK는 누굽니까? 얘는 이제 베이비 코야예요. 베이비 코야. 난이도가 있네. 얘는 이제 1단이네. 얘도 1단계예요. 쉽다는 거. 그냥 piece of cake. piece of cake. piece of cake. 난이도가 다 1단계인데. 잡았을 때 이거는 얘네들은 베이비라. 베이비도 해야 할지. 유아용. 쉽고. 이제 유아도 할 수 있다. 이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근데 그걸 왜 쌓아요? 좀 예쁜데 쌓으니까. 하지만 저는 남준씨가 이걸 무너트리는 걸 보고 싶어요. 한번 무너트려 주세요. 좋아. 오. 튼튼한데요. 한번 더 무너트려 주세요. 좋아하네. 와우. 남준씨 손이 부서진 거 아닌가요? 자,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건데. 밥 안 먹어요? 밥인데? 자,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배 안 고파요? 고파지. 자, 여러분 배가 고파서 이제 앞에 이제 그 그 식이 뭐냐. 샌드위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써있어요. 볼케잉 아니다. 볼케잉도. 아, 잠시만요. 그 홍보. 저희 광고 이렇게 음식광고는 하지 않지만 또 언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요? 아니래요. 오케이. 광고 아니고 그냥 써있길래 메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저희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절대 아무도 없고요. 저희 둘밖에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 둘밖에 없어요. 자, 보케에도 치킨 거야. 이건 뭐죠? 이게 뭐예요? 장봉베르. 장봉. 장봉. 장봉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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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 이제 장봉베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햄이 무슨 장봉베르 햄인가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이제. 남준씨 혹시 인싸예요? 저는 좀 먹어봤죠. 남준씨. 인싸될 메뉴에요. 진짜요? 약간 좀 비싼 거예요. 이 햄이. 그러면 그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교환하죠. 근데. 손 씻고 왔죠? 보케에도가 아보카도였네. 보케에도가 아니라. 진짜 아보카도 먹었어요. 아니 저요? 싫어할 때요. 진짜 싫어해요. 저도요? 아보카도도 이제 인싸 음식이잖아요. 진짜요? 저 인싸 아니라서. 저도요. 와 씨 아보카도가 지금 거의 잔뜩 들어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약간 거의 진흥처럼 모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먹게요? 저라면 안 먹겠어요. 저는 굽는 한이 있더라도 아보카도 국이 있더라고요. 물티슈. 한, 두, 두. 아니 이미 다 만져놓고 물티슈로 손을 닦으면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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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반짝반짝이는. 근데 사실 저도 뭐 사실 다 만지고. 다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방금. 손을 씻었다고 얘기해. 손 씻었죠 손 씻었다고. 화장실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손을 씻어. 화장실 가면 나중에 손 씻는 거 안 씻어요? 씻죠. 그러니까. 화장실이랑 발도 씻어요. 오 짠.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만나던 거니까 손 씻은 걸로 이거 교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잔봉배라는 뜻이죠.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제가 안 먹어요. 일단 저 안 먹어요. 오케이. 일단 원래 만원 먹고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 아보카도. 이 아보카도를 왜 먹은 거야 그것이. 먹을 거잖아요. 그래프니까 먹겠죠. 건강에 좋대요. 그 바다에 굴이랬나? 바다에 굴? 굴이 바다에 있는데 왜 바다에 굴이에요? 육개의 굴이요. 아 나 아보카도 진짜. 아보카도 진짜 열받나요. 이게 인사일 부실한 거죠? 아보카도 진짜 열받는 맛이에요. 얌진 씨에 화내려 합시다. 야 이게. 전봉도 이렇게. 늦게 하는 맛이지 않아요? 좀 뻗어. 뻗어 들어갔어요. 뻗어 들어갔어요. 뻗어 들어갔어요. 아 이게 치즈가 아니야. 빠타요? 저는 이제 먹방 끝입니다. 레몬이 있는데 이거 약간 레몬을 뿌려먹어야 되나? 레몬이 저밖에 밑에 줄줄 했어요. 근데 살짝 늦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몬을. 나 왜 손떨리냐? 암모에서 그런가? 됐지? 아 나 보통 못 먹게 안되다. 나 보통 빼래. 왜? 맛없어요? 나 느끼한 거 잘 못 먹어. 왜? 줌트. 줌트? 음. J.M.T. 저 살짝 의문인게 있어요. 방송도 가도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왜요? 줌트. J.M.T. 아니니까. 왜 J.M.T.에요? 정말. 맛. 정말. 맛. 이. 타. 정말. 이. 타. 정말. 맛. 이. 타. 정말. 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되냐? 빨리 받으세요. 제가 시원하게. 읊어 줌게 맛있어요? 아 그럼 제가 끝나고 한 날 했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또 방송에서도 모든 J.M.T가 막 나가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응. 정말 맛있다. 응. 정말 맛있다. 응. 식사하셨어요? 아 저요? 아니요. 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 그 아미 여러분들 댓글 저기 한번 읽어보죠. 댓글. 음. 어. 어. 아.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일단 네트워크만 이제 끊기 해버리면서. 이제 댓글이 이제 올라올 수 없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딱딱한 빵에. 야 이거 늙었나 봐. 응? 딱딱한 빵 먹으면 턱이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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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옛날에 하새머리 해서. 야. 백짱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저 소개 한번 못해요. 대박.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할라 했는데. 뭐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여성이가 갑자기 터속을 먹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뭘. 안무하고. 바로 먹었어요. 안무하고. 바로 먹었어요. 뭐요 뭐 뭐 낯진 앨범 남행열처라고 또 다리죠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 미리 말하는데 저희 새로운 앨범 안나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런거 아직 못많이 없어요 앞으로 막 이슬 막 그 막 앞으로 춤추고 뭐 이런 날들이 많잖아요 안무 할거지 왜 이렇게 힘드냐 나 힘들다 진짜 끝났어요 늙은거 같애 한 유산소를 맨날 하는데 왜 힘들냐고 안무가 미친다 이거 제가 2년 1년 반전에 제거한테 똑같은 고민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 몸이 늙은가 몸이 늙은건가 그래가지고 아 요새 안무가 조금 힘들다 내가 뭐 빠지겠다거나 뭐 시험시험 하겠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녀서 안무가 힘들다 이러는거에요 갑자기 후비가 불타꾸더니 형 그건 정신력 차이요 이런거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요새 그 우리 정신력 차이가 또 유행하고 있잖아 별로? 가끔씩 하고 있어 어쩔 수 있겠는데 몸암은 정신력 차이라고 하거든 정신력 차이요 이러는거 그렇구나 근데 호비 보면 그런거 같아요 호비는 정신력이 좋아요 그래서 난 정신력이 불러 그래서 이제 호비가 몸암을 보면 제가 밥먹다가 너 배부른데 이러면 형 정신력 차이에요 이러면서 막 뭐라 하잖아 참고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출시할 지금 굿즈를 입고 있습니다 아 이 옷 입으면 정신력이 좋아진다는 바람이 아닌가 이 옷 입으면 바로 바로 뭔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나도 그냥 스타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가 생긴 사실 운동이 잘 되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출시하고 이제 하이브티 절차정리에 출시할 거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 맛있네요 자 이건 뭔가요? 디저트 디저트 아 밥 먹으니까 디저트 먹어야죠 오케이 렛츠고 디저트 와우 스물라인 버터 이것도 너무 인싸 메뉴인데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저한테 생긴 게 살짝 불안해요 이게 뭔데? 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기 손바닥 대줘야 되는데 생긴 건 형 손바닥이 전혀 안 보이긴 하네 손바닥이 전혀 안 보이긴 하난데 멈춰! 괜찮아요 형 이게 뭐야? 케이크 뭔 케이크인지? 생긴 거 올록처럼 생긴 한데 얘는 뭐 왕도 아니고 이렇게 우뚝 썼어 자 뭐지? 약간 불안한데 뭐 한번 먹어볼까?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아 이거 치즈네 아 리얼? 자 나 크림 안 먹는데 잠깐만 어 케이크다 야 케이크죠? 야 뭐야 야 크림 크림? 복숭아 레몬 케이크 와 야 인싸 메뉴구만 렛케 여기 위에 있는 게 복숭아네 나 복숭아 좋아하거든 나 복숭아 좋아하거든 음 음 야 야 I got my BG사 and Georgia 오예 씨 음 음 음 야 맛있어 맛있어 아 여러분들만 아니라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단 말이야 아 이런 건 얼마쯤에요? 보세요 한 만원 넘지 않을까 이런거? 와 굉장히 비싸고 있는데 나 때는 케이크 한 조각이면 1500원을 샀어요 나 때? 그런 적은 없어요 형 옛날 케이크는 1500원을 시켰어요 옛날 케이크는 어떤 케이크요? 옛날 케이크는 어떤 케이크요? 옛날에는 한 60년 전에는 월세도 천원이천 하고 그랬어요 60년 전이면 1950 아 1961년이구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300만원이면 샀어요 옛날에는 왜? 하트가 이렇게 놀봤다고 형이 떴어요 와 아 형 형 뭐 앞에 좀 아 여미 싶죠 여기까도 내려가는거 안 보여요 이게 옷을 올리면 뭐랄까 살짝 닌자 느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진짜 약간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 화면으로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참 그러네요 이거 봐 이 닌자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 멋있는데 멋있지 않아요? 약간 카카시 같고 멋있는데 자 자 이렇게 우리가 복숭아까지 먹어봤어요 네 진짜 약간 두서가 없고 전혀 짜여진 계획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브이앱할 때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세운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블럭도 있고 그쯤 내가 너랑 만들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뭘 만들고 싶어요 이게 레고? BT21에서 나온 음 여러분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거 광고 아닌가? 광고 아닌가? 광고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우리가 영혼을 불어넣어 넣어서 만든 캐릭터로써 우리가 좀 사랑을 해줄 필요가 있어 자식을 어떻게 광고를 해요 자식이 하나요? 자식을 우리 아빠 나 성공했다고 광고하고 난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랑 좀 TMI를 발설하자면 저희 아버지랑 남준이 아버지랑 베프예요 좀 지내요 둘이서 둘이서 두 분이서 진짜 저랑 제가 남준이 만난 것만큼 만나요 저희 365일 중에 한 360일 같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들도 그런 거 같아요 아뇨 어떻게 지난번지? 성향이 많나? 그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로 옆동에 사셨었잖아 그렇지 이웃 이웃이었지 부모님 세대는 좀 약간 숙소 돌아갈 때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옛날 시절에 너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산책하고 계시고 어 진이 왔니? 이러면서 그노나네 그랬었죠? 그랬었어요 자 그랬었고 아무튼 그래서 어 정말 영양가 없는 위에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먹었고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스 자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해볼건데 네 와 이게 이거네 여기 위에 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5분이면 끝한다 나 어렵게 놀았네 갔을게요 죄송해요 잠시나 이거 내가 보지 말아서 그랬을 때 그걸 또 보셨니? 잠깐만요 머리가 스물놓으셔요 자 야 자 일단 까보면 오늘의 TMI 정국이가 이틀 동안 머리를 안 감았대요 와 형은요? 저 오늘 아침에 감고 놨어요 되게 깨끗한 남자에요 어 기록은 몇 일이에요? 6일이요 아 아 일이 없으면은 머리를 안 감아요 와 상할 수 있어요? 물낭비에요 그 샴푸 린스 자주 하세요? 환경오염 그거 해가지고 전 그거 생각해도 안하는거에요 저도 귀찮아서 그런게 아니에요 오케오케 오염 오염감 그쵸 오케오케 자 그럼 다시 이걸 만드는데 참고로 참고로 여러분 6일입니다 너도? 저요? 아 저는 아니죠 어 저는 하루에 두 번인데요 하루에 두 번이나 감는다고? 솔직히 땀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 땀이 땀이 저는 제가 안 씻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분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빨아야 돼요 남준아 불쌍한 사람 생길 수 주위를 돌아봐서 환경파괴범을 찾으라면 난 널 찾을거야 주위를 돌아봐서 어 그 후각파괴범을 찾으라면 저는 형 찾을거에요 오케이 그럼 저랑 타나시다 동강하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볼건데 어떻게 됐냐 자 일단 여기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우는거 그 다음에 블럭이 있습니다 자 아니 이게 다섯개 다섯개 네개밖에 없어 스무개밖에 없어 이게 아니 갈비가 있어야되네 아니 생각보다 복잡하네 왜왜왜 보이세요? 안 보여 생각보다 복잡해 아 근데 이게 약간 코야가 조금 살짝 잔인하게 생겼는데 그러다 이렇게 생겼어 성같이 생겼네 니코야는 형도 살짝 내 RK도 자 자 바로 들어갑시다 형님 아 이런거 어렵지 않아요 별거 아냐 별거 아냐 제가 네살때 취미한 레고였어요 저 좋아했어요 레고 꼭 어 자 오늘 이렇게 저희 V LIVE이 끝이 났는데 레고를 정성껏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 이게 어렵네요 레고가 즐거우셨죠 자 그러면 얘 만드세요 얘 이름 뭐였지 탑탑 찾을 수 있어 잠깐만 찾아라 비밀의 열쇠 지미 미우같이 얽힌 모험 현실과 또 다른 드래곤볼 얘는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얘는 디지몬이에요 잠시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 앞에 있다 찾아라 비밀의 열쇠 남준씨 카메라에 혼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줄수래요 네 어 그걸 벌써 길어버렸어요 조명을 아 조명 역시 사람은 조명이 중요해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웬 그 시뻘건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데 사실 이제 캔빨이라고 하죠 그쵸 남준씨 캔빨 좋아요 네 캔빨 잘 받아요 뭔가 질문이 이상한거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누구나 필요하죠 조명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해보시다 오디오부터 해야 되니 이거를 야 큰일 났네 자 아니 이거 없는데 이게 없는데 이게 어디갔어 이거 있어요? 그건 내꺼야 아 얘는 RK야 오케이 좋아 멋있어 멋있어 자 이게 뭐야 야 자 어디부터 해야 되냐 이거 난이도 1맞아 네 너무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뭔가 잘못 어? 아 큰일 났다 왜? 저 안에 콘서트에도 들어왔어요 콘서트? 콘서트 하고 싶다 아 다 왔어 자 오케이 좀 비켜봐 얘들아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로 사실 원래 레고 국물은 이걸 다 약간 구분을 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게 국물이에요? 국물 이라고 보다 이제 약간 가이드?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거 없고요 나가보자 자 어디부터 샤하님 자 남준씨 먼저 만드는 사람을 퇴근하는 겁니다 먼저 저 머리 자르러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가야겠네 남준씨 하는 사람 바빠 보여요 제가 한 번 바빠 보여요 제가 약간 도시남자 아 바쁘는 도시남자 오케이 죄송해요 이게 약간 멀티가 안 돼서 이런걸 조립을 하다구만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제 드립이 터질 수가 있는데 미리 약간 이제 흠 흠 흠 유용하다는 말씀을 딱 드리면서 근데 우리 아까 댓글 읽어보기 이런거 얘기하지 않았네 댓글 읽어보기 와우 성 한 파트 뭐였죠? 헛이 뭐였지? 호빈는 잘 지내요? 아 호빈는 호빈는 호빈 뭐하냐? 이제 호빈 퇴근했어요 호빈 퇴근했지 이거 안 되는데 형 시작부터 안되면 어떡하니까 안되는건 없어요 사장님 그런게 어딨어요 안되면 어떻게 알아? 되게 알아 그렇지 어떻게 하는거야 형 돼지털이 뭡니까? 근데 요새 애들은 디지몬을 모른대요 아 사실 이제 디지털 디지털을 갔다 그쵸 그럼 이제 AI몬 이런게 생기는건가? 4차산업몬인거 네? 저도 봤는데 디지몬이 진짜 인터넷상에 들어가있는 걔네더라구요 최근에 나온걸 봤는데 아 최근에도 나와요 디지몬이? 아 나와요 나와요 그 옛날거 리프트에서도 나오더라구요 그걸 못놓고 있구나 지금 아직 혹시 봤는데 재밌더라구요 재밌죠 저는 디지몬에서 파단몬이 최애였는데 아 바닥몬 진화 공기팡이 진짜 말도 안되게 귀여워요 공기팡 진짜 실제로 디지몬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디지몬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저희 마음속에 디지몬은 우리 마음속에 아 역시 아 역시 남편 너무 아는 친구구나 진짜로 공기팡 매트 진짜 너무 좋고 공기팡 매트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공기팡 매트 아 근데 이거 디지몬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해 디지몬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디지몬 이게 나무 블록이라 그런지 형님 네 작죠 뭔가 약간 열반돼요 제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잘 안보여요 Ka- 저는 제 손이 이제 커서 그런가 잠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리바 kelp 벌써 이제 약간 인내심이 살짝 고갈 되고 beiden 형 댓글읽기 아 비용 마바바바바 бат 아니 아니지 이게 missing 제가 댓글을 형 لي거드릴게요 네 형님 따로 반응을 해 주세요 Um fly kiss plz 플라잉 키스 형 키스 날아달래요. 아 손 키스? 기억하셨습니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잠깐만. 뭔가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살포시 해보면서. 아니 얘가 이게 과연 맞을까? 뭔가 지금 벌써 약간 틀려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강하게 들면서 이렇게 하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아 맞나? 아니 이건 맞구나. 이건 맞고. 오케이. 아니 이거 난이도 1 맞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1 아닙니다. 그쵸? 난이도 3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별 5개에요. 난이 돼집살 세상은 어떨까요? 꼼꼼하지 않을까? 돼지 털로 가득한 세상이 오면? 돼지가 털이 있나? 돼지도 털이 있죠. 좀 짧겠지만. 핑크색. 나름 귀울 것 같기도 하고. 오아시스요? 원더워를 듣고 싶네요. 아 그거다 그거. 아이씨. 이래서 이게 순발력이 떨어지는구나. 딱. 오아시 했으면. 옆에서. 얘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게 이제 순발력이구나.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순발력이. 오아시 하면 딱. 네. 자. 여러분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멀티가 이제 전혀 안 되는 사람이어서. 지금 많은 오디오를 이제 채울 수 없다는 점. 아 이제 여러분. 내리미 나왔고요. 알제. 내리미. 네. 마할꽃가요 나왔고요. 마할꽃가요. 지금까지 만든 거 보잖아요 형. 아 중간 점은 고. 오 벌써? 지금 차이가 너무 나는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감기의 차이가. 연준씨. 지금 진영이 좀 빨라요. 스피드하게 합시다. 지금 지고 있어요 진영한테. 이게 맞아? 일단 나 틀렸어. 또 조금 높일게. 아이씨. 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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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대신. 누가 좀 해줬으면. 내대신. 와. 이게 나노블록이. 야. 여러분. 나노블록은 이제 손이 크신 분들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이 사실상 이제 전혀 안 돼요. 아니 얘들이 안 들어가. 무슨 일이지? 그쵸. 약간 불량인가? 네. 너 지금 우리 애들한테 불량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량이 그만큼 많이 뽑힌다. 그래서 불량이다. 얘네 자체가.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불량이다. 불량이 아니라 불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음 잘 될 거 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노래 한 번. 노래. 죄송합니다. 형 노래 한 번 더. 와 진짜 쩔다. 존속성 있는 노래 같지 않냐? 진짜 형. 형이. 넥스트. 힛맨 밴이 될 수 있어요. 진 맨 밴이. 되고 싶지 않을걸? 아하하하하 아 나. 피덕 진독. 레츠고. 진독 좋다 형. 진돗. 진돗게. 진돗게. 아이콘으로 딱 해갖고. 진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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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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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냐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이제 목 부분 조립을 하겠습니다 빨라 이 사람 아니네 저게 필요하네 이게 맞냐고 아 맞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럭이 뭐죠 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띄워주고 이게 방송인지 브이로그인지 뭐 다른 유닛 조합들도 저희처럼 뭔가 근본 없어야 돼요 다들 근본이 있겠죠 저의 근본은 뭐예요 근본이 없는 게 저희 근본 아니에요 형 좀 하네요 저 좀 치죠 뭐 치네 역시 방탄으로서 이제 다년간 인터뷰 스킬을 취득했구만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순발력 다지 이제 맡겨도 되겠어 편히 눈을 감아도 되겠어 어디로 가는데요 저는 이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뭐였더라구요 대사 저는 뭘 찾아서 떠납니다 저는 고통과 고통과 번뇌를 찾아서 떠납니다 아 이거 아 이게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남준씨가 지금 굉장한 지금 혹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씨가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왜 저기를 연결해야지 누구나 인내심만 혹시 왜요 인내신 오케이 누구나 인내심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나노블록 할 때는 제가 가서 장갑을 끼고 만들어야 돼요 아프죠 아니 기름 손 기름 때문인가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고 적협해서 샌드위치를 먹으셨어요? 뭐 줬어요 빵이요 진짜 빵 해보고 싶네요 빵 빵 역시 남준씨 최근에 제과제빵 배웠다더니 진짜 병이지만 형 제가 형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역시 우리 남준씨 배가 빵 빵에 너무 좋아 진짜 형 최고다 아니 아 뒤집으라고 죄송해요 제가 사실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가끔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모르는데 흑염룡 연준이 어 나왔죠 흑염룡 나왔죠 흑염룡 나왔죠 흑염룡 나왔죠 흑염룡 나왔죠 안 나왔는데요 나와라 흑염룡 블록 방향에 주의해주세요 생각해봐 디테일하네 그래도 설명서가 여러분들 잘 돼있어 그럼 친절해요 굉장히 설명서를 만드신 분께 어 사랑의 편지 드리면서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작아요 171년 나 방비님한테 보내셨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방비님 재밌다 고맙다 고맙다 한 회사에 의장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자리다 이런 편지를 받아도 욕을 하지 않고 우리 방비님은 욕 같은 거 할 줄 몰라 뉴욕 뉴욕 렛츠고 곧 가야죠 형 가야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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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수행과 인고의 세월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블록이 하나 없다는 거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은 와 형 좀 하네요 블록이 싸우고 혹시 좀 하네요 자 운별하면 되죠 뭐 놓고 넘버 세븐 여러분 행운의 7번에 도달했습니다 보자가 완성했고요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한번 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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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어떻게 빼냐 출격 준비를 한번 쫙 해 볼게요 여러분들 뺐다 자 이걸 위에다 쌓으라고? 아 진작 얘기해 주지 빨리빨리 얘기 안 해줘 선영석 미안하다 응 빨리빨리 얘기 안 했나 미안하다 BT21 BT21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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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이랑 이렇게 저녁에 레고를 만들고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뭐랄까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이런 게 참 행복 아닐까요 행복하시죠 모르겠어요 저도요 남준씨 남준씨가 원해서 하는 이거잖아요 저요? 네 그럼요 그치 너무 재밌어요 형 형이 골랐어요? 그냥 레고로 골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싹 해보면서 저요? 몰랐어요 하지만 형이 다 시작한 거 아셨죠? 이 나비효과 당신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뇨 아뇨 저거 아니죠 It's your It's me 이게 뭐야 의영 잘 웃겼어 이건가 그렇지 이거지 뭘 빨리 말해줘야지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빨리빨리 미래에는 이제 AI가 제가 레고를 조립해주면 검사를 딱 하면서 이제 딱 알려줄 거예요 제가 못하고 있다고 뭐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걸 안 부렸어요? 계좌에서 통통 떨어지는 소리 뭐가 떨어져요? 동네 아이들 모여서 얘들아 저 아이 똥 썸네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저 완전히 저는 완전히 형 형 죄송한데 그 이제 RJ가 RJ가 폭탄을 맞아서 지금 살이 많이 빠져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전쟁에 있는 흔주림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 많이 부탁드렸어요 RJ한테 야 저는 신량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RJ가 저는 이렇게 완성이 다 됐는데 파이트를 많이 했네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부서져요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부서져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이제 없고 어? 어떻게 한거지? 뭔가 보여주는 어? 아 아 잘못했다 이게 맞아 네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맞아 오케이 형 형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 나았잖아 방금 틀린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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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기장 오 오 오 오 오 이게 맞아? 뭔가 생겼어요 야 남자가 됐네 된 건데? 끝났어 뭐야 쉽네 별거 아니잖아 쉬어 쉬어 이거 어디에 꾸는거지? 이게 뭐야 이게 안되지? 야 쏴 좀 화네 김남준아 야 근데 스티커가 어디에 갔어? 아 여기다 이게 얼굴이었구나 얼굴을 안 붙여주는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른 예술적이고 너 원래 이거 아시죠? 이거 잘 붙여야 되는데 자 와 쩜다 진짜 와 너무 잘 붙였어 잘했다 야 그러니까 너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난 거 아니야? 그러게 뭐지 이거 잔행가 저도 아니 이거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아 내가 1단 밖에 안 쌓았네 아니야 잘했어 그래 그냥 쏟아 일로 아껴 애기니까 자 이거 세워놔야지 아우 그래 이거 중요한 건데 대포 싹 어떻게 꺼요? 뭐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비싸고 가서 거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야 근데 난 그 자리 없어 왜? 이거 아무... 아니면 그 머리 위에 끼운다 머리 위에 음 됐네 아무튼 아우씨 내가 너 왜 코야 다리 한 장도 없냐? 앗 아무튼 됐어요 아씨 자 그러면 결과물을 저기 이제 카메라 앞에 가서 보여드릴까요? 자 자 어이 코 세트 뽑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저의 귀여운 알제이와 코야 너무 멋있죠? 응 잘 만들었네 차라라 알제이 다리가 좀 많은데? 기분 탓인가? 어? 완성 완성 오케이 오케이 돌아갑시다 형 소감 얘기하고 어? 우리 댓글도 좀 읽어봐야죠 그러니까요 형 이제 형이 좀 읽어주세요 자 자 자 이제 댓글 타임 자 알제이 상태가 제가 먼저 첫 번째 댓글이고요 알제 상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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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니 지금 스마트에 다 좋아해가지고 아 오예 프리티 워먼 오예 오예 아 자 Do you like 남준 예아 남준 Do you like or 남준이 아 다 좋아하죠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근데 이건 한국어로 해줬는데요 자 어 오빠는 조립해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아 자 가자 가세요 용산 Hi 자 나이스 아 노래를 너무 잘한다 오예 역시 남준씨 예 축하하세요 자 자 자 어 Please tell tell to marry me 아 태연씨 오늘 결혼하네요 오케이 축하드리고 저희가 팀장장이라 네 저희 냉장고 하나 냉장고 하나 해드리셔보세요 태연씨 저희 멤버인데 공기청정이라 냉장고 하나 태연씨 이렇게 갔고 태연씨 축하드리고 네 그 다음에 오빠 Your hair loose cake 어 지금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연 그 선배님 같다고 이 의상이 아 아시죠 약간 그 초록색 초록색 와우 제가 의상이라도 수연 선배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아 아 아 어저께 좀 좋아서는 계획이 있어요 제가 아재개그를 끄는 지 한 3,4년 정도 도대체 이게 소재고가 더이상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산업화가 나온 게 안 되니까 소신바락 해드리자면 정말로 아재가 되면 이제 아재개그 하면 안되요 그게 저 아재개그 법칙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자꾸 이제 나이 들으니까 보자 양말이 자꾸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자꾸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구요 어 개인의 어 그런 의견이 었습니다 당신 아래요 저는 이제 어디 있을까 그래 다 한다니까 우리가 해 저럴 수가 없어 자 자 나무실 피한거 하트 플리즈 날씨 포트 타임 하나 하죠 뭐 이렇게 뭐 일단 컨셉 잡아서 뭐 하나 하죠 뭐 자 그러면은 아 저 그 그 저희 누가 적어도 포트 타임은 그 뭐냐 그 하나 둘 셋 뭐 일단 텔레파시 게임 인가 뭐지 오케 통해 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같아요 오케 하나 둘 셋 봄날 뭔데 이거 봄날 햇빛이 너무 쎄 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죠 아무 남씨가 안하세요 오케이 아 둘 셋 겨울 완벽하네요 저희 팀 플레이가 진짜 좋아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 벌써 끝났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뭐 하나씩만 더 하시죠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어요 B 하나 둘 셋 아 진짜 안맞은데 이게 B지 이게 B지 이게 B지 이게 B지 이게 B지 이게 B지 너 해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A 와 진짜 미쳤어 형님 그 어떻게 A의 M 이지 아니 이게 A가 누가 더블 A 몰라요 더블 A 더블 A 형 A 포지구요 잠깐만요 그럼 하나씩만 더 하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스파게티 팀 플레이 차려면 안 돼요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방사 그거 왜 이렇게 늦게 해서 따라해요 팀 플레이가 좋지 않아요 지금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하나 둘 셋 아보카도 뭔데요? 아보카도가 저 나무 위에 있으니까 따야죠 아보카도 위에서 열래요? 몰라요 오늘 정말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랑과 함께 전봉배르 샌드위치도 먹고 나무 블록도 만들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찾아올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친구들을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사람을 저희가 지정해 주죠 누가 올까요? 그냥 꼭 오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요즘 누가 안 했지 그게? 다 하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즘 제일 형이 좋아하는 사람 형이 야 얘는 너무 요즘 멋있다 제가 봤을 때 저 근데 제이홉이랑 한 잔도 이약하고 싶어요 오케이 제이홉과 지내 한 잔 이약 제이홉이랑 저희 그러면은 제이홉 남준 오케이 제이홉과 슈가 오랜만에 소개로 소... 오랜 darauf 능가 소비다 예 소거로 끼익 그리고 하면서 ok 파 hayども 얘기하고 싶어요 화개 장터 노래도 있잖아 그래 화개 장터는 경성도와 전라도 여전히 이런 build 기대ré 주시면서 내zos 소비 비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름이 소비 잖아요 아 그러네요 소아예요 비누를 만드는 소비 비누 Due Hey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박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끝! 자, 보이시죠? 어떻게 보여? 형님! 저거 네, 오케이 형님! 남준 씨! 남준 씨!